한국국토정보공사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배급 관련한 우리가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SM이 과거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보여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 이수만 씨의 지분이 지분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처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양대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 엔터 관련한 빅3잖아요, SM. 이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새 주인을 맞이하면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SM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 최대 주주는 네이버야, 카카오야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또 오늘은 자극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비교적 좀 조용했었던 기업이 올해 연초부터는 좀 그래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의 국내에서도 서비스 시작을 좀 임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시장에도 정착을 하게 된다면 OTT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 오리지널 콘텐츠 관련주들은 좀 꽉꽉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포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가 상승을 좀 끌어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혹시 관련해서 좀 매매 전략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섹터 흐름도 보고요. 네,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쾌거를 이룩했던 미나리. 미나리라는 영화의 배급사가 판시네마인데요. 그렇군요. 이 판시네마와 판권 계약을 맺은 데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여러 보도자료가 올해 들어서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만 기술적으로는 4월까지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아마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는 10% 상승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매물을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900원 후반에서 3,000원권 초반권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물 소화를 한 이후에 좀 건전한 상승을 그 이후에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SM 라이프 디자인의 2차 목표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요. 동종목은 일단 추경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 보유자 관점 영역에서 크게 거래량 동반해서 2,7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유를 해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서도 사실 K-POP 콘텐츠에 대한 어떤 블루오션 또 기차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엔터주를 그래서 또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엔터 관련한 기업들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상당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지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항공주, 여행주가 가듯이 그러한 맥락에서 대안주가 또 엔터주로도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